Q. 바퀴벌레로 변했는가? 그냥 데리고 키울 것 같은데요? 저는 바퀴벌레를 많이 무서워하지는 않아서 제가 여상이가 바퀴벌레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고 그러면 바로 죽이겠죠? 제 거 맛있는 거 음식만 밤에 몰래 빼먹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Q. 바퀴벌레로 변했는가? 죽입니다 보러스 아이고 우리 하늘이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내가 바퀴벌레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됐다 아빠가 발도 깎고 있다가 키워야지 뭐 예쁘게 고이 고이 키워야지 안 닫히게 해가지고 유리박스에 넣어가지고 예쁘게 키워야지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걸 물어봤어 우리 엄마가 할머니한테 엄마 내가 바퀴벌레를 못 잡기고 이랬다 할머니가 와 바퀴벌레를 빼냈나? 못 잡겠다! 키워야지! 에이틴이라면 제가 바퀴벌레로 변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치워야지 일주일하기 바로 죽여야지 아프킬어봐 자 가둬놓고 가이드만 시켜야지 아 지금 문 공세하고 있거든요 하고 문코리 아 오케이